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무릎 방울판 연골 수술에 대한 영상을 두 번이나 올렸었고 이번이 벌써 무릎에 관련된 세 번째 영상이네요. 저는 무릎 수술은 재작년 말에 했지만 사실 무릎을 다친 것은 2012년경 그러니까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굉장히 무릎이 불안정한 상태로 운동을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릎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보조수단들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착용하지도 않던 무릎보호대를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몇천원짜리 싸구려부터 10만원 넘는 고급형 무릎보호대까지 가격별로 형태별로 많이 써봤고 그리고 또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무릎보호대부터 근육테이프까지 제가 건강하게 주짓수를 수련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무릎에 사용했던 여러가지 보조수단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보조수단이라고 하는게 도구만 말하는게 아니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땀 흘리는 정도로 몸이 많이 풀리지가 않으면 절대로 스파링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컨디션이 굉장히 안좋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아예 스파링을 피하거나 가벼운 사람하고만 스파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건 이런 형태의 크림들이 요즘 많이 나오던데요. 요건 박찬호 크림이라는거에요. 요건 이제 바르면은 약간 맨솔레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무릎이 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운동 전에도 발라도 되고 운동 후에도 발라도 된다고 해요. 저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 발랐습니다. 완전 찜질 형식으로 되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다보니 심리적인건지는 모르겠는데 무릎의 가동이 되게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웜업할때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스트레칭이나 요런 바르는걸 제외하고 제 무릎보호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3-4천원짜리 무릎보호대를 인터넷에서 파는걸 막 아무거나 사봤어요. 근데 한두번 쓰고 완전히 늘어나버리거나 또 빨고나서 수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거의 한두번 쓰고 버려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먹고 샀던 무릎보호대가 맥데이비드 였습니다. 아주 괜찮았는데 특히 좋았던 점은 무릎 위아래로 둘다 감아서 잡아주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잘 흘러내리지가 않더라구요. 무릎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구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쓰다보면 늘어난다는거. 가격은 당시엔 조금 비쌌던거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4만원 선 정도로 나와있네요. 그 다음으로 샀던 모델, 뮬러입니다. 뮬러는 손가락 탱핑도 되게 많이들 쓰세요. 맥데이비드가 막 늘어나가지고 어쩔수 없이 다른걸 시도해보기 위해서 뮬러를 샀는데 압박감 자체는 맥데이비드보다도 훨씬 좋았던거 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맥데이비드랑 비슷한거 같지만 뭔가 좀 달라요.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찍찍이가 조금 빨리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헤져가지고 잘 안붙는 그런 현상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역시 쓰다보면 늘어나더라는거. 하지만 맥데이비드보다는 조금 더 오래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격은 역시 4만원 전후입니다. 그 다음으로 샀던 무릎보드는 잠스트입니다. 잠스트 모델중에 ZK-7이라는 모델을 썼구요. 농구나 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구요. 잡아주는 느낌 자체는 뮬러랑 많이 비슷한데 이게 소재의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림도 조금 덜한 편이었구요. 제가 유도를 할 때 무릎이 이제 스탠딩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도봇바지 위에다가 잠스트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요거는 가격은 8만원대. 근데 제가 무릎수술을 하고 나서 이 무릎보호대를 제가 진단을 받았던 의사분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보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역시 결국에는 늘어나더라는거. 이제 무릎보호대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시작한게 이 근육테이핑입니다. 이제 키네시올로지 테이프로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본산 정품은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유사한 제품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더라구요. 기능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고 싸게는 1000원에서 3000원대로도 한 롤씩을 살 수가 있어요. 저건 이거 부착을 할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를 유도를 잠깐 지도해 주셨던 여자 코치분한테 배웠던 방법인데 이걸 일정 크기로 자른 다음에 이걸 와이자로 세로로 잘라서 테이프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오려가지고 무릎 위에다 계속 위아래로 발라줘요. 거의 빽빽할 정도로요.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크로스핏을 할 때 스쿼트를 하거나 아니면 클린앤저크 같은 역도 동작을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거는 무릎보호대랑은 비교 불가한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땀이 젖어도 잘 안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그 정도로 운동하는 시간 내내 무릎을 되게 잘 잡아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주짓수 할 때는 도복을 입죠. 도복을 입고 이렇게 무릎 부위 같은 데를 잡고 꼬집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근육 테이핑을 한 상태로 바지를 입으면 테이핑이 떨어져 나가거나 바지 안쪽에 이렇게 붙기가 쉽겠죠. 그래서 생각해낼 방법이 이 타이즈를 입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릎 같은 데를 잡아도 근육 테이프가 잡히지 않고 이게 대신 잡혀주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말리거나 붙지도 않아요.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주짓수나 유도를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무릎을 잡아줄 수 있는 보조수단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맨날 잘라서 붙이기가 번거롭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운동할 때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시합 때 이럴 때는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수업 때는 그냥 무릎보호대나 수술 이후에는 좀 많이 안정적이 돼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육 테이핑도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메디핑이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아예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보시면 등에다 붙이는 거고요. 이건 지금 보시면 무릎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예 잘라져서 나와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그냥 근육 테이프가 아니라 파스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붙이면 그 부위가 뜨겁게 열이 올라서 제 몸을 워밍업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일반 근육 테이프를 섞어가지고 부착을 하기도 해요. 이것도 나름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지만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지라고 하는 무릎 모드예요.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근육 테이프들이 고무로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무릎에다 부착해서 신습니다. 그러면 근육 테이프처럼 살에 붙어가지고 좀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땀이 나서 이게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결국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파링 하다가 막 중간에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제품으로 요즘에 에너스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또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에너스킨도 그 비슷한 미끄러짐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미스터 파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무릎 보호대인데 이거는 무릎 자체를 잡아주기보다는 충격 방지용 패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레슬링이나 주짓술을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무릎에 수술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가는 거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모델도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언제나 운동을 끝내고 아이싱을 합니다. 그날 생겼던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함이죠. 거의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무릎에 관련된 제 세 번째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릎 부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또 언젠가 무릎 부상으로 고통받으실지 모르는 분들께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